그리고 뼈 이외에도 발목을 잡아주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인대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발목을 잡아주는 중요한 세 가지 인대입니다. 정거비 인대라고 해서 발목을 외측에서 잡아주는 평평하고 강한 밴드와 같은 인대이고요. 후버비 인대는 발목을 잡아주는 짧고 강한 인대입니다. 그리고 종비 인대는 튼튼한 큰 형태의 인대인데요. 거골과 비골이라고 하는 뼈를 앞쪽과 뒤쪽에서 각각 연결해주는 것이 정거비 인대와 후버비 인대고요. 종골과 비골이라고 하는 뼈를 연결해주는 것이 종비 인대라고 합니다. 이 세 개의 인대가 발목을 틀어지지 않도록 큰 관여를 하는 인대입니다.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세 개의 뼈와 세 개의 인대가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발목 틀어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발목 중요하네요. 발목 틀어짐이 애초에 그러면 왜 생기는 건가요? 발목 틀어짐은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흔하게 겪는 사건? 사건을 휘멀려? 경찰을 보면은 이건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 이러한 동작입니다.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겪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거.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? 어?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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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Slide! hull이 월요정 똑같다! 손 oxid서도worth 연속 접근이 들어오면 띵다 이런거 하니까요? 그렇죠. 삐끗! 삐끗! 하이힐 실랑ched 안 foe 전화 저는 최근에 정말 정확히 저렇게 접질렸거든요. toolkit이 투과하다가 무리하게 발을 뻗고 수리를 하다가 정확히 저렇게 접질렸어. 그래서 지금 3달째 완벽하게 낳지 않고 있어요. 운동을 하지 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삐끗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조금만 갔다가 또 삐끗하고 계속 같은 부분을 삐끗 삐끗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? 그건 바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발목을 접질렀을 때 여러분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동은 안 했는데도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접질렀을 수 있으니까 아야! 그렇지 아야 하지 뭐 해 잘못한 거 없네 아 삐었다 그냥 그러고 말죠 보통은 발목 접질렀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괜찮아지겠지 어쩌겠어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목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꼭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응?